열 라면 열 라면 먹어볼까? 이유는 없어 그냥 먹고 싶어 한 개, 두 개, 네 개, 여섯 개, 한 젓가락, 한 봉지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짜잔! 트러플 새우깡이 나와서 한번 사봤습니다 새우깡 블랙 와 진짜 향 제대로 나는데? 자기야 먹어볼까? 진짜 세다 엄청 세다 새우깡 맛이 아니네 그 트러플 오일의 약간 느끼한 맛이 확 나네 난 맛있는데 그거? 냄새 먼저 맡아봐 안 먹어? 아니야 이리 와봐 맛있다 응 완전 맥주 각인데 이거 요란 먹어볼래? 응 아빠 나 줘 요란 맛있어? 사실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식성이 다를 수가 짠 짠 짠 엄마 엄마 거품? 응 야, 괜찮다 이거 아니 트러플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호네 응, 먹어야 돼 응, 알았어 알파가 응 엄마 어 형 형 너 cht 형 형 형 형 둘 형 womp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다 무슨 맛인지 아시죠? 맛있게 먹겠습니다! 너무 맛있게 먹었죠? 열라면 진짜 맵다 진라면 매운맛도 맵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도 매운맛에 국수 당연히 먹은다는— 왕뼈에 국수 이렇게 맵 금방 푸는거 같더라고요 다 먹었지만 왕뼈에 국수 감자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너무 맛있어 소금이 너무 좋아요 나는 너무 잘 어울린다 이 맛은 너무 좋네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 잘 먹어요 잘 먹었습니다 만족감 장난 아닌데요 라면 기본이 짱이다